또? 또롱? 또? 또롱? 또? 또롱? 내가 요즘 그가 아라니? 이거 여기가 너무 어떡해 흥분해 아우 땡스 가비 베랑도 하나 먹을까봐요 양시벌인데 총소 라이팅을 하는 거 보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사랑이 있니? 네네 진짜 미라클 하지 않은 미라클 은행이다 미라클 은행은 해도 적용이 안 돼요 이거 나와야지 이거 나 진짜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미라클 은행을 꼭 해주고 있거든요 코 똥뚱한 거 봐 코가 왜 이렇게 똥뚱하게 부었어 눈이 떠 눈이 떠? 눈이 또롱 떠 눈 뜨고 정신 차려서 오늘 오전 시간도 열심히 한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세레데이 땡스 가디스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땡스 가디스 세레데이 3일 운동도전주기라 목요일 금요일 가까이 오늘 토요일까지 갈거야 갔다와서 오늘 여러분 대청소를 할거야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실게요 조용히 하고 일어나실게요 자꾸 이불 속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진짜 일어나 제가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진짜 근육통 쩔어 으악 제가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으악 누르니까 이렇게 쓰고 나노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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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나면 일본어 라디오 틀어놓거든요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어쨌든 계속 귀를 트여놓으면 안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듣게끔은 해놔요 운동 갑니다 아 지금 이 분리수거랑 택배랑 하 한숨 치지말고 그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로 하 몰라 일단 운동 가 오늘 되게 봄스러운 착장이죠 여러분 요가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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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다녀왔습니다 데이데이 집 대청소 한번 시게 해보자 펑프레쉬 시킨 거 냉장고에 좀 넣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청양고추 월링도 사 봤어요 사실 그리고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아 아니 내가 요즘 네 생각에 잡히지 않았어 여러분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청소를 화분을 좀 치우고 드래건 블루즈 강렬해 수강렬 이게 가루가 좀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가루가 있어야 향이 좀 오래가고 발향이 좋더라고 여러분 저 의도하진 않았는데 인센스랑 제 맨투맨이랑 맞춘 느낌 진짜 의도는 안 했어요 저희 집이 6평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놀러오거나 했을 때 막 좁아보인다 소리 안 했거든요 아 집 되게 넓어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평이면 솔직히 진짜 좁긴 하잖아 진짜 좁은 원룸인데 하면서 그렇게 막 좁다 아 좁아서 불편해 막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집이 좀 덜 좁아보이는 거는 제가 진짜 청소를 열심히 해서 인 것 같거든요 진짜 수납에 신경을 많이 쓴 게 여기도 다 수납함이고 저 침대도 다 수납형 침대거든요 이 6평 남짓한 방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넓어보이게 인테리어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를 하겠다 친구들 화장품 다 줄 거 싸놓은 거 친구가 과자 보내준 박스랑 너무 좋게 하러 갔어요 기분도 밀Cloud 이거 털라고 이거 털고 돌보려 여기가 오히려 너무 clothes 이쁘게 컵 먹은 것들 다 빼고 후드 입었던 거 여기다 왜 다 이렇게 놨니? 밑에 또 있던 후드랑 옷들 찌링 받은 것들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둬야 되고 제가 여러분 오늘 소개할 청소기가 있어요. 아주 핫한 2월에 출시한 신상 LG의 코드제로 A9L 제품입니다. 본체 무게가 1.1kg 그리고 연장과 같이 합친 무게라고 해도 1.97kg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취생들이 그냥 한 손으로 슥슥 청소해주기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인 거죠, 여러분. 디자인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뻐하는 이 존에다가 제가 딱 이 LG 청소기를 딱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이게 너무 가벼워서 흡입력이 솔직히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편견은 그냥 편견이었다. 흡입력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본 결과 흡입력이 강력하다. 가벼운데 흡입력 또한 오히려 강력하다.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는 가전제품 고를 때도 물론 기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기능이 좋다고 극찬을 해도 안 사요. 너무 미니멀하고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 디자인이 예쁘면 일단 기분이 좋고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이 친구를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요. 이 원룸에도 딱 여기에 딱 꽂아 놓으면, 여러분. 너무 군더더기 없고 슬림하고 미니멀한데 인테리어 해치지 않는 저희 집에 그냥 찰떡품 디자인 아니에요? 저처럼 여러분 작은 원룸, 공간도 많이 차지도 않아요. 공간 진짜 조금 차지하지 않아요? 거기다 딱 두면 딱 좋아서 저는 저기다 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친구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유연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갈 때도 되게 유연하게 좌회가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 하나도 안 먹어요. 진짜 너무 가벼워.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바로 분리를 해. 여러분 바로 분리해서. 이런 데 해주기 너무 좋아. 다시 바닥을 밀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로 꽂아서. 이거 눌러서 빡 빼잖아요? 이렇게 햄디 청소기가 되는 거야. 진짜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이걸로 이제 책상 이 먼지 같은 거 있죠? 이런 선반 이런 것도. 이렇게 먹고 싶어지는 게을때도. 이쪽으로 띠옥하고 껴주면? 바로 청소기. 바로 다시 바닥 밀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이렇게 싹대에요, 여러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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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점점 거대해져가지고 여러분 줄기를 계속 뻗어 으윽 악세사리 으윽 여러분 청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간중간 지쳐요. 에너지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쁜 생각 한 번씩 하시고 저는 지쳐서 청소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안 돼. 한 번 내가 바를 드리는 이상 계속 해야 돼. 근데 지친다. 그러면 이제 기쁜 생각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아, 청소하고 나서 얼마나 기쁠까? 청소하고 나서 그 깔끔한 내 방에서 얼마나 혼자 딱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계속 청소 라이팅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깨끗한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깔끔하게 사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청소는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액세서리거든요, 여러분. 액세서리. 삥 뭐, 선글라스, 안경 뭐 다 여기 있고. 그리고 마르지엘라 베레모 샀을 때 그건데 꽉이 아까워서 안 버리고 있는데 다 안겨. 제가 깜빡했네, 여러분. 청소할 땐 노동요가 필수인데, 여러분. 깨끗하게 아이유 딩고 가야겠다. 청소에는 아이유지. 안멸이 네네. 깊이. 깊은 점. 어리케. 영인척. 공인척. 이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다가 맨날 이렇게 가루를 흘리거든요? 이렇게 슈욱 다 들어가지? 진짜 짱이야 이거 이제 거의 청소를 마무리해 가는데 먼지통이랑 마이크로필터까지 다 분리를 해서 물세척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청소기 중에 물세척이 안 되는 제품은 조금 꺼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청소기도 사실 소모품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 사면 진짜 오래오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먼지를 중간중간 자주자주 비우고 여기를 세척을 깔끔하게 해야 진짜 오래오래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리해서 물세척 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먼지가 제법 쌓였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 동안 다 쌓인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청소기 사용하면서 요만큼 쌓인 거거든요 이게 그냥 물세척까지 해버릴까봐요 그래가지고 비우고 오 왕건이다 왕건이 이럴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럴 때 약간 희열을 느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청소가 됐다는 얘기잖아 나 너무 희열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까지 빼미데이 요렇게 이게 다 물세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개운하다니까 이거 파워기로 싹 해가지고 얘까지 이렇게 해놓고 말려두려고요 요렇게 나 빨래부터 해야겠다 지금 빨래 진짜 많은데 제가 이거 진짜 최애 세탁 세제 여러분 삶의 질 상승템 오케이 Let's go 여러분 그거 알죠? 청소의 완성은 분리수거까지 해야 청소의 완성이란 거 좀 제대로 합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제대로 한다 여러분 남은 건 분리수거를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빨래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웬만해서는 깔끔하게 치운 집에서 요리해 먹기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청소를 하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네 제가 오늘 정말 웬만해서는 깔끔하게 치운 집에서 요리해 먹기 4시가 됐거든요 제가 1시부터 청소를 했는데 4시인데 제가 지금 공부 몇 시간이에요? 거의 20시간 될 거 같아요 아직 첫 끼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진짜 너무 고파가지고 도저히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요리 절대 못 하겠는 거야 샌드 여러분 혹시 샌드라고 아세요? 저번에 샌드위치 한 번 사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포켓도 신메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메뉴는 못 참으니까 사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신메뉴가 나왔다 근데 그걸 안 먹어보는 거는 아무래도 유죄 같아가지고 동네 경제 활성화도 제가 시켜야 되고 하잖아요 깔끔하게 말씀드릴 게 포켓 포장해 오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포켓 얼른 포장해 와가지고 빨리 흡입 좀 하고 정신 좀 차릴게요 이렇게 포장해 왔고요 저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살짝 옆에 삶은 계란 3개까지 비상식품으로 챙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 이슈가 있어서 오늘 약간 이런 라이트한 음식을 그래도 한번 즐겨볼게요 여러분 그거 알죠? 청소 끝나자마자 바로 잠옷으로 갈아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오늘 할 일 끝났잖아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깔끔 그 잡채야 집에서 빛이 나요 빛 나는 썸라 약간 이 느낌으로 빛이 나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집안 곳곳을 저랑 함께 대청소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 깨끗한 대리만족 되지 않으세요? 이 6평 남짓한 이 작은 방을 청소할 때 좁은 틈새들이 많아서 청소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제가 사용한 엘씨의 코드제로 A9에얼 제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구석구석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너무너무 편리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빼가지고 핸디로 했을 때 진짜 너무 좋거든요?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기 자취방에서 열심히 쓰고 결혼할 때도 가져가서 신혼 살림으로 저 쓸 거거든요? 엘씨잖아요 여러분 엘씨 이제부터 저만의 미타임을 가질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고 한 잔 내려마시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계란도 하나 먹을까봐요 제가 삶았어요 이번에도 계란 삶인기를 실패해가지고 계란을 껍질을 까잖아요? 계란이 3분의 1이 없어져 1을 까져 나 계란을 왜 이렇게 못 삶지? 완전 깔끔하게 잘 삶으시는 분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많이 계란이 되는 거야? 많이 씹어야 된대요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맛있어서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어떡하지? 무슨 다이어트 영상 보니까 50번씩 씹으라던데 아니 근데 솔직히 삶은 기라는 50번씩 어떻게 씹냐? 그죠 여러분? 두 번 씹으면 꿀떡꿀떡 넘어가지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저는 밥 먹으면서 재밌는 영상 보면서 미타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자기를 아껴주는 미타임도 즐기시면서 그렇게 자취생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취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땡땡땡 여러분 오늘도 덕분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행복이 어디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가브게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